지난해 설 명절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감기 환자가 평소에 1.5배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178곳 환자 내원 건수가 약 8만6천건으로 하루 평균 2만1천건 꼴이었습니다. 특히 설 당일과 다음 날의 이용이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내원 건수는 평일에 1.6배 주말에 1.2배까지 증가했습니다. 복지부는 경증 질환의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대기시간이 늘어남으로 문을 연 병의원과 보건소 등을 이용할 걸 권고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